한국과 달리 이곳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은 있지만 한인 사회의 권익이라는 화두로 초당적인 의견 합일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을 후원하는 대표적 인사인 이병도 중앙코롬 회장은 한국의 정치권이 결국 해외 한인들의 표심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상황 파악에 부재를 꼽았습니다. 정확하게 12명이 오고 우리가 두 번 세 번을 보냈습니다. 팩스로 이메일로 그리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온 사람이 12명 국회의원.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현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괴리가. 양쪽이 관심 없는 게 똑같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진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우리보다 앞서 있어서 우편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누가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지 모른다며 비밀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앞서 있는 선거 시스템이라면서 결국 해외 한인들에 대한 불신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에서는 일본 제외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외에 대한 투표율이 높다 낮다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등록률이 높은 걸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정치권에 미국 정치권에 정치하려고 목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건 내가 늘 얘기하는 소리 아니에요. 해외에서 한민주의 진로에 대해서 내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방향을 선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임 회장의 이러한 주장은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노력하는 현재 한인 인사들을 꼬집는 반면 한인 사회의 권익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한국과 북한 그리고 해외 한인들까지 합하면 1억이 넘는 인구라면서 정서와 관념을 하나로 묶는 커다란 개념의 운동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외국민선거를 첫 시행이라는 의미에만 국한시키려는 한국의 정치권의 외면 그리고 그 정치권을 향한 미주 한인들의 무관심이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말은 서로 아쉬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시행될 제외선거에서 언젠가 한인들의 표심이 폭발할 경우 한국의 정치권은 호된 문매를 맞을 것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LA18 홍재식 LA18 홍재식 LA18 홍재식 LA18 홍재식